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 TK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자, 작년에 완전 그 가성비의 기적을 보여주었던 심갓! 아, 그리고 또 심갓과 저희가 나름 그 히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또 의리의 심갓! 한국 유저들을 매우 잘 챙겨주고 있는 심갓! 그래서 저희도 신작이 나올 때마다 가장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오늘은 이제 두 가지인데, 바빠. 이어폰 하나, DAC 하나, 둘 다 뭐 자세한 건 스킵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미 나왔던 제품의 계량판입니다. EA500 LM. 리튬과 마그네슘. 드라이버를 바꾼 EA500이고요. 단순 업그레이드는 아닙니다. 노즐도 3개나 들어있어. 노즐 3개 들어간 거는 EA1000의 특징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낙수 효과가 EA500으로 노즐 3개를 넣어줘버렸어. EA500이 원래도 가성비가 좋기로 정평이 나있는 그런 이어폰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리튬 마그네슘 드라이버로 드라이버 업그레이드를 해버리고, 노즐을 3가지를 줘버렸으니, 이건 뭐... EA1000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죽었지. 이제 EA1000은 나갈 만큼 나갔나 보지요? 갔습니다. 아니, 그리고 가격대가 EA1000 가격대가 아니고 EA500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더욱이나 할 말이 없어졌어요. 신갓이 이제 가면 갈수록... 아, 정말 가성비에 정말 탑을 찍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DA씨는 이제 꼬다리. 듀4가 작년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거 너무 좋았어요. 듀4X입니다. 오! 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듀4의 개량형입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아, 그래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신작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전작은 당연히 단종이 됐을 테니까, 오늘 이제 듀4X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꼬다리는 별로 소개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어? 패키지가 조금 예뻐졌다, 그치? 어, 그런가? X. 아, X. X가 생긴, 이런 패키지가 생겼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EA500 LM이 되겠죠. 아이고, 기대되네요. 아니, 저는 그냥 리튬 마그네슘으로 드라이버를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길래, 그냥 EA500에서 그냥 마이너 업그레이드 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딱 열어보니까 추가 노즐이 두 개나 더 들어있는 거야. 어. 근데 내가 잠깐 헷갈렸어요. EA500이 이게 아니었는데, EA1000이잖아! EA1000에서 저희가 그 세 가지 맛을 느끼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호평을 했었습니다. 아, 그쵸, 그쵸. 그리고 그 노즐 차이에 따른 그 세 가지 맛이, 셋 다 너무 훌륭했었어. 응응. 저희도 셋 중에 뭐 어떤 특정 한 가지 노즐을 추천하지도 않았고, 세 가지 다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맛을 들려줬기 때문에, 너무 좋았었단 말이지. 거기에다가 사실 이 전체 EA 시리즈 중에서, EA500이 굉장히 그 저역을 강조한 걸로, 또 좋은 평가를 받았었죠. 이 가격대에서 이런 고급진 저역 들어보기 힘들다. 그런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작 EA500 LM도, 여전히 이제 정가는 99,000원. 어. 아, 꼬다리도 99,000원이에요. 그래서 둘 다 99,000원의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가성비로는 이길 자가 없는 그런 이어폰이 될 겁니다. 이야, 신가씨 이제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군요. 너무 하고 있어. 아, 심지어 너무 하다 못해, 이제 자사 모델까지 침범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게 작년까지의 히스토리는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 새로 2024년에 새 가성비 역사를 쓰겠다.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요새 중국에서 진짜 잘 팔린대. 아, 그리고? 원래 심가씨 중국 본토에서 힘을 못 쓰는 회사였었어요. 원래 이제 수출 위주의 회사였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본토에서도 다른 가성비들을 재끼기 시작했으니까, 너무 잘 팔린다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해외 런칭이 살짝살짝 늦어지는 그런 경향도 좀 생겼습니다. 타워바워 같은 데서 먼저 런칭하시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EA500 LM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언박싱 이런 거 빨리 스킵할게요. 얘기할 게 너무 많아. 노즐도 세 가지지. 우리가 이제 평가할 게 너무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스 패키지는 요런 가격답지 않게 굉장히 훌륭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열면은 여기 원래 유닛 들어있었고요. 유닛 빼면 이제 이어팁 박스, 그리고 악세사리들 박스. 악세사리 박스에는 요렇게 케이스가 들어있었고, 케이스를 열면 이어폰, 제가 케이블 체결해놨고요. 그리고 D4X 디자인이 생겼다. 아, 그렇네. 좀 예뻐졌죠?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CS43198 듀얼입니다. 이 가격에! 얘는 미쳤어! 얘가 진짜 미쳤네. 이거는 너무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뭐 설명드리고 할 것도 없어요. 43198 듀얼에 물리 버튼, 볼륨 버튼 있고요. 그러면서 가격이 런칭 할인하면 7만 원대인 거잖아. 말도 안 돼. 진짜 말이 안 돼. 진짜 와, 차이파이 업계는 이게 매년도 아니고 매달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걸 어떻게 그런가 깨끗이 되지? 그리고 이거 추가 노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노즐은 전에 EA1000에 들어갔던 거랑 똑같은 건가요? 어? 근데 뭐 같은 개념일 것 같아요. 원래 이어폰 자체가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소리가 완벽히 같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같은 개념일 것 같습니다. 뭐 필터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제 조금씩 다른 튜닝을 들려주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생각보다는 컸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재밌는 소리 들려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심갓 이어팁은 매우 괜찮은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어팁도 괜찮고 케이블도 나쁘지 않아요. 다 준수합니다. 전반적으로 준수합니다. 심갓 그 케이블 같은 경우는 별도 판매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저렴한 가격에 매우 훌륭한 품질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갓의 저렴함이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저렴함이 아니거든. 막 만 원대 막 이래버리니까. 그렇죠. 엄청 저렴합니다. 유닛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닛은 묵직한 게 좋아요. 이게 이 가격대의 유닛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저희가 EA500 때도 이걸 굉장히 극찬했었거든요. 네네. 지금도 들어보시면 굉장히 묵직합니다. 빤딱빤딱해. 너무 좋아. 그리고 아마 이 앞에 소홀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유닛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착용샷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간지납니다. 사실 이 가격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합니다. 가성비 너무 훌륭해요. 이게 그냥 외관 같은 거 신경 전혀 안 쓰고 소리만 신경 쓴 그런 가성비 모델이 아니에요. 그냥 봤을 때 야 이게 7만 원대로 느껴지냐? 이거 옛날에 차이파이 가성비 좋다고 하던 그런 것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자 근데 전반부 소개를 빨리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소리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원래도 EA500이 저희의 예상을 한참 뛰어넘는 사운드를 들려줬었잖아요. 근데 EA500 LM은 거기서 또 더 올라간단 말이지. 일단 듀4X로 들어보기 시작할까요? 들어보고 아쉬우시면 플레이어를 업그레이드 해보시고 아 네네. 오늘은 간단하게라도 듀4X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려야 되니까 듀4X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올라가죠. 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소소한 문제이긴 한데 케이블이 업그레이드 됐다? 야들야들해졌어 이거 봐. 오. 아 나 이거 되게 불만이었었는데 예전 거는. 아 이거 좋네. 원래 PVC 피복 있는 그걸로 줬었잖아. 네. 어 근데 얘는 되게 야들야들해졌다. 좋네요. 이거 폰에 붙이고 할 때 이거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또 소소한 업그레이드가 있네요. 써이타다. 차이파이 가격 경쟁이 어디까지 갈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참 그게 저희 입장에선 좋은 건데. 나는 이미 이거 무슨 땅 파서 만드나? 이런 수준인데 아니 CS4378 이 칩셋 가격이 얼만데 이걸 두 개를 받고 이런 디자인에 이런 빌드 퀄리티에 아니 인건비 책정 뭐 이런 거는 뭐 예전의 게 아예 고려도 안 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만드는 거지 대체? 그러니까 자재값이나 나오나 할 그럴 가격이죠. 아니 자재를 훔쳐오고 있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 가격에 만들지? 아무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기본 노즐 디폴트 노즐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듀포엑스로 듣고 있고 오늘 저의 첫 번째 추천곡은 메스테픈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죠. 메스테픈스의 메이 미 유어 미세스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아 그렇네요. 이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훌륭합니다. 진짜 훌륭합니다. 빌드 퀄리티 장난 아니다 진짜. 가격을 가늠하기 진짜 힘든 지경이 됐어. 맞아요. 그리고 이거 예전 E500 모델보다 이거 훨씬 밸런스형이 됐어. 뭐라고요? 이어티비 차음이 잘 되는 편입니다. 차음도 잘 되고 이게 되게 좋네. 이 후크가 귀에 이렇게 밀착시켰을 때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 되지 않고 귀에 이렇게 잘 붙어있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저항감이 없어. 그래서 이거 되게 좋네. 케이블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착용감에서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귀에 되게 잘 달라붙어있거든요. 거기다가 유닛이 살짝 묵직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착감이 되게 좋아. 정말 착 붙어있어. 착용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미쳤어. 형 이거 다 해서 정가 기준으로 두 개 합쳐서 20만 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할인받으면 이제 더 싸죠. 이제 이 정도의 비용으로 진짜 이런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진짜 최근 리뷰한 것 중에 가장 큰 충격입니다. 이 세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세트 자체가 정말 저희한테도 저희가 그렇게 수많은 이어폰, 수많은 꼬다리를 리뷰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면 충격이 있어요. 물론 이 세트가 천상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여러분 수백만 원짜리 같은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대충 이 가격대에 합당한 사운드라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파괴됐어. 이건 더 이상 가격을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응. 갑자기 레벨을 확 바꿔놓는 바람에 지금 뭔가 가격 서열의 어떤 파괴가 왔습니다. 줄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 왜냐하면 예전에도 EA 시리즈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야 이제 이 가격대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 되게 신기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EA500 LM은 EA500하고도 사운드가 되게 다른 이유가 굉장히 제가 밸런스형으로 바뀌었다 말씀을 드렸죠. 정말 자신 있어. 이 찜갓 자체가 이 EA500 LM을 내면서 어 우리 자신 있어. 어. 퀄리티에 자신 있어. 아니 그리고 이 꼬다리도 마찬가지야. 듀4X 이게 지금 이 가격의 사운드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 정도 내버리면 이제 저가형 DAP는 다 망해요. 물론 이제 DAP가 이제 별도로 화면도 있고 하니까 가격이 높은 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야 이렇게 간단하게 이 사운드를 내버리면은 정말 다른 애들이 뭐가 돼? 최근에 저는 CS43198 꼬다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딱 들으니까 어 야 CS 사운드구나. 이건 알겠어. 근데 이렇게 작은데 이 가격에 이 소리를 낸다. 야 이거는 진짜 그 안에서도 놀라운 정도다.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진짜 꼬다리 진짜 잘 냈네. 최고 최고. 가격 대비 너무 훌륭하고요. 그리고 너무 깔끔해. 일단 꼬다리에서 내가 항상 불만인 부분은 앰프부가 조금 사이즈 있는 포터블 앰프에 비해서 그렇게 깔끔하다는 느낌을 못 받는다. 그런 게 문제였었거든. 근데 이번에 이 듀4X는 굉장히 깔끔해. 너무 깔끔하죠. 내주는 소리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서 EA500 LM의 장점들을 확실하게 들려주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EA500 LM의 기본 사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기존의 EA 계열의 사운드하고도 살짝 달라. 왜냐하면 EA 계열의 사운드는 전부 베이스가 많이 강조된 느낌의 사운드였어요. 그렇죠. 이 정도의 균형감이 아니었어. 조금 더 이것보다는 저역이 강조되고 뭔가 좀 어떤 특장점을 부각함으로써 가성비를 내세우는 그런 시리즈였단 말이에요. EA 시리즈가. EA1000이든 2000이든 가격보다 더 고평가를 받기 위해서 저역의 특징들을 굉장히 내밀어서 나 저역 잘 낸다. 고급 저역을 낸다. 뭐 이런 걸 어필을 하는 그런 시리즈였어. 근데 EA500 LM은 그냥 이 자체로 어? 그냥 퀄리티 좋은데? 이 완벽한 밸런스. 굉장히 중립적인 균형감을 갖고 있어요. 아, 그렇죠. 사실 저희도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이 음향 계기를 듣자마자 이 밸런스라던가 안정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삐끗삐끗하면 느낌이 바로 빡 오거든요. 아, 그럼요. 저희는 다른 건 몰라도 특정 영역이 부각돼 있다? 이런 거는 바로 캐치합니다. 그렇죠. 단지 이제 그런 부각되는 부분들이 개성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저희가 그런 안정감이나 균형감은 되게 귀신같이 이렇게 캐치를 하는 편인데. 와, 듣자마자 이거는 너무 완벽한 거예요. 너무 완벽한 안정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이 플랫한 모니터를 원해. 근데 좀 가격이 저렴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EA500 LM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듀포X와 함께. 이 세트로 구성한다면 작업자나 엔지니어분들이 출장 같은 데 다닐 때 간단하게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서 휴대하셔도 아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 정도로 플랫한 밸런스예요.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보통 저가 가성비 모델들은 이런 플랫한 밸런스를 가져가면 굉장히 불리한 지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고가 모델들에 비해서 뭔가 빠지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좀 들린다든가. 물론 지금도 EA500 LM의 사운드가 수백만 원짜리 그런 플랫 모니터들에 비하면 해상도라든가 그런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메스테프스 노래를 들으면서 크게 아쉬운 부분을 느끼진 못했지만 좀 복잡한 노래들을 들을 때는 어떤 텍스처에 조금 더 들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근데 웬만한 거는 나는 괜찮아. 자신 있어. 이런 태도로 튜닝을 이렇게 잡은 거야. 찜갓이 그만큼 퀄리티에 자신이 없었으면 이 튜닝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이게 완벽한 안정감이라는 걸 느끼면서도 이 소스들의 분리도라든가 이 텍스처의 질감을 얼마만큼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 같이 캐치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건 가격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표현이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사실 방금 이 메스테프스의 메인미 유어 미세스 이 곡은 스네어의 끝처리 같은 게 굉장히 좀 크리스피하다고 그러나? 그렇죠. 바스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스네어를 팍 쳤을 때 뒤끝이 이렇게 부드럽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가루가 떨어진다고 하는? 왜 우리 과자를 탁 던져가지고 과자가 콱 부스러지듯이. 바스라지는 그 느낌을 내는 사운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고스란히 이렇게 잘 들리는 걸로 봐서는 저희가 해상도나 재현력 이런 면에서도 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스네어의 뒤끝도 뒤끝인데 베이스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베이스 기타의 그 라인들이 너무 그 윤곽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좀 꿀렁꿀렁 움직이는. 꿀렁꿀렁 그런 베이스 기타의 움직임과 그 킥과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격을 알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진짜 깜짝 놀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가격을 알고 들으면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정말 저희는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흥분하는 건데 가격을 만약에 모르고 들었어도 이거 그래도 꽤 한 중간 가격대쯤에 고급 모니터? 그 정도로는 평가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웬만한 회사에 한 중간급 모니터 정도 퀄리티는 내주는 것 같아. 생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회사를 하극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다른 회사들 또 분발해야 될 시기가 왔어. 그렇죠. 다른 회사도 빨리 신작 또 내셔야죠. 자 그럼 두 번째 곡은 노즐 한번 바꿔봅시다. 아 그러시죠. 이어팁을 빼면 노즐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 근데 추가 노즐은 은색인데 얘는 금색이다. 기본 노즐은 금색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사 풀듯이 풀어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검은색 먼저 드릴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노즐 구분을 이 실리콘 링 색깔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링 빠진다?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이 링 빠져. 아 조심해야겠다. 이거 만약에 잃어버리잖아? 어떤 노즐이었는지를 까먹을 수 있습니다. 사인펜으로 색칠해놔야지. 아니 그래가지고 이 실리콘 링은 추가로 또 더 넣어줬어. 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진짜 좀 있나 보다. 어 그럼. 근데 이미 다 빠져버려가지고 이게 무슨 노즐이었는지 기억을 못해. 그럼 어떡하지? 낭패다. 근데 그 구분하는 건 둘째치고 실리콘 부분 없으면 거기서 이제 또 소리 새고 이런 거 아닐까요? 아 빠킹? 어. 아 오늘 또 굉장히 저렴한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빠킹 중요하죠. 아 그럼요. 자 검은색 노즐을 끼웠습니다. 사실 노즐이 검은색은 아니지. 실리콘 링이 검은색이 껴있을 뿐이지. 자 그럼 추천곡도 주시죠. 그럼 저희 오늘 추천곡은 텍스처 질감들이 되게 많은 곡들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 좋을 것 같아요. 네. 쉐리 크로우랑 피터 가브리엘이 심부를 냈습니다. 이거 좀 기대되는 조합 아닌가요? 쉐리 크로우와 피터 가브리엘? 네. 엄청난 조합이죠. 이거예요? Digging in the dirt. 네네. 이 곡 되게 좋아요. 아 이렇게 땅을 디깅하다 보면 EA500 LM이 나온다. 아 그렇죠. 들어보겠습니다. 야. 어 나 어떡하지? 왜요? 첫 번째 곡 평가하면서 저희는 굉장히 호평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근데 난 이 위로 어떻게 더 이상 호들갑을 떠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데 지금? 쉐리 크로우 노래 틀자마자. 어 이게 현실감이 없어 진짜. 어 그래요? 어 그 정도야. 와. 와. 와 미쳤어 미쳤어. 어 살짝 지렸다. 아니 이 누즐은 무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어 나는 지금 되게.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요. 지금 어떤 그 선을 넘어버렸어. 이걸 뭐라고 말을 해줘야 좋을지를 모르겠어 지금. 지난 날의 리뷰들은 다 뭐였지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첫 번째 곡 얘기하면서 말했던 것도 다 현타가 온다야. 와. 이거는 심각한 하극상인데? 네. EA500 LM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그 까만색 실리콘이 껴진 그 노즐을 끼고 이 곡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왜 이런 표정이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가격에서 이게 나오지? 아니 지금 그나마 이게 꼬다리였으니까 이 정도인 거야. 여기서 아마 비싼 엠프 물렸으면은. 현실감이 없어지겠다 진짜. 나는 이미 현실감이 없어졌어. 딱 들으면서 이게 맞아?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 이야 이게 뭐라 말하기 되게 힘든데. 되게 좀 목이 타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원래도 이 Digging in the Dirt가 공간감이 되게 좋은 곡이긴 해요. 근데 이 노즐은 공간감이 너무 좋잖아. 공간감의 문제를 다 떠나서 일단 처음 노래 시작하자마자 들려주는 질감의 퀄리티에 압도됐습니다. 정말 쫑쫑쫑 긋기 시작하는데 와 막 속을 막 훑어. 나는 이게 무슨 1, 200만 원 한다고 하면 뭐 이럴 수도 있지 정도로 받아들였을 거야.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이게 그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야. 진짜 그냥 가성비 좋네요가 아닌데 이거는? 아니 최대한 어쨌든 이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저희가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까만색 노즐로 바꾸는 순간 묵직함이 달라졌어요. 확실히 밑으로 뚝 떨어지는 느낌이 생겼어요. 기가 막혀. 무게감이 확 늘어났어. 중량감이 확 늘어났지. 근데 중량감이 확 늘어나면서 댑스도 되게 늘어났어요. 무겁게 깊게 떨어지고 광활하게 넓어지고. 그게 아까는 플랫한 밸런스고 뭔가 저희가 모니터하기도 좋고 굉장히 중립적인 밸런스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밑으로 뚝 떨어지는 무게감을 느낀 순간 아까 그건 뭐였지? 와 진짜 헉 했어 헉. 아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밑에 저에게 훅 깔리는데 밑으로만 이렇게 훅 꺼지는 그런 게 아니라 펑하고 광 이렇게 완전 광활하게 퍼지는 느낌. 뭐 리뷰가 이제 펑 쾅 뭐 이런 걸로 가는군요. 펑 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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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느낀 거는 펑 쾅 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 표현이 너무 잘 맞아서 나도 할 말이 없어. 펑 쾅 응 오케이? 펑 쾅 으악 지금 수습이 안 된다 야. 쉐리 크로우 곡이 1절 끝나고 2절 끝나고 이렇게 막 벌스 지나고 할 때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연출을 쓰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그 펑 쾅이 갑자기 더 넓어지면서 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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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니 거기다가 이 쉐리 크로우가 원래 트랙도 조금 그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뭔가 터질 때에 그냥 꽝 했을 때의 그 여운 같은 게 진짜 이 사이즈를 느끼게 해준다고 할까? 어 그렇죠. 꽝 했는데 꽝이 되게 넓게 꽝 하고 넓어지는 그 기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긴 꽝이에요 긴 꽝. 어 긴 꽝. 꽝. 어. 만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꽝 하고 적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꽝이지. 그게 검은색 노즐로 바꾸는 순간 확 늘어나는 거야. 좀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엄청나게 늘어났어. 어 저는 그 마치 그 호수에 이렇게 돌 떨어져가지고 되게 일렁일렁 이렇게 파도 있는. 아유유유유 돌이라니 돌 수준이 아니야. 무슨 울산바위 같은 게 떨어졌습니다. 아 바다에. 꽝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넓고 깊게 이렇게 꿀렁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네. 그리고 검은색 이어팁을 꽂았을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뒤쪽에 보이는 이 그래프. 아 이거거든요 지금 검은색 노즐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네. 사실 저희가 느낀 거는 꽝이거든요. 근데 이 꽝은 어디 갔지? 꽝이 지금 없고 그리고 지금 중역이 살짝 빠지고 고역이 살짝 올라오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플랫밸런스에 비해서 저역과 고역이 조금 올라온 V자 튜닝 같은 그런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어 그런 기분 못 느꼈는데? 그런 기분 아닌데. 그래프는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EA500 LM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은 그래프네요. 그래프는 한참 표현이 잘못됐어요. 사실 저희가 느낀 감각은 이 꽝하고 넓어진 이 저역 대역 때문에 막 저역이 솟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고역이 올라왔냐면 고역이 올라온 느낌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뭔가 주파수대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냥 양이 많았다 적었다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럼요. 이거는 저역을 어떻게 들려줬다. 혹은 저역을 어떻게 전달한다. 이게 이런 의미예요. 왠지 이게 공간 형성을 더 크게 해줌으로써 저역의 양이 더 많았을 수는 있으나 측정기에 더 양이 많이 지킬 수는 있으나 여러분이 실제로 천감상으로는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 넓은 공간?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거지 이게 저역이 좀 더 강조됐는데? 이런 기분으로 느끼는 사운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를 내더라.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노즐을 꽂았을 때의 이 밸런스는 굉장히 펀 사운드에 가깝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V자 튜닝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펀 사운드 말고 뭔가 이 쉐롤 크로우의 노래를 훨씬 에너제틱하게 만들어줬어. 각 파트가 굉장히 격정적이야. 기타도 그렇고 보컬도 그렇고 다들 엄청 격정적이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쉐롤 크로우 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드라마를 더 한결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내용의 가사인지는 저는 지금 모르고 들었어요. 근데 왠지 어떤 장면이 막 떠오르는 거야. 뭔가 그런 좀 어둑어둑한 영화에서 되게 어둑어둑한데 땅 파고 있는 그런 씬이 정말 떠오르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파묘한다. 파묘. 멋진데? 저라면 그냥 검은색 노즐 끼고 안 바꿀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 노즐... 기본 노즐은 안녕이야. 이거는 뭐 세 가지 맛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검은색 노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기본 노즐은 일단 아웃. 아니 저것도 괜찮았는데... 괜찮은데? 이거 검은색은 그냥 괜찮은 게 아니었어. 괜찮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빨간색 노즐도 한번 껴보겠습니다. 자 노즐을 빌고요. 빨간색. 아 그리고 평소에는 이어폰이 되게 괜찮으면 빨리 막 좋은 걸로 들어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되게 많이 드는데 오늘 듀포엑스가 만족감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드네. 궁합도 있는 것 같아요. EA500 LM하고 궁합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자사 매칭에 아 그리고 가성비 너무 괜찮다. 너무 좋아. 진짜 가격 생각하면은 정말 대안이 없다. 와 미쳤어. 사실 저는 이게 듀포엑스의 최대 장점은 사이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여기 단자 사이즈 보시면 대충 가늠이 되겠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담하고 저는 이걸 그냥 케이블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케이스에 이렇게 넣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작아. 근데 이게 사이즈가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었네. 음질이 엄청 나냐. 듀포랑 듀포엑스는 또 되게 많이 다른데? 그냥 뭐 계량형인데 많이 계량되었다. 천지 계량되었다. 아 이럴 거면 원래 파이브나 식스 뭐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파이브는 있잖아요 이미. 아 그러면 이제 식스로 가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참 심갓도 이렇게 반년 만에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뒤집어엎는 아 네. 이런 결과물을 낼 줄이야. 본인들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자 이번에는 그럼 다른 DAP로 들어볼까요? 아 그러면 또 공정한 노즐의 비교가 안 되나? 아 그럼요 안 되지 안 되지. 아 여기까지는 듀포엑스로서. 그러면 빨간 노즐까지 들은 다음에 최고의 노즐을 꼽고 최고의 DAP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저의 아껴두었던 레퍼런스 곡 르세라핌 이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아꼈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 개인적으로 많이 듣고 있는데 아직 방송에 안 틀었잖아. 여러분 이미 많이 듣고 계시죠? 앞에 그 리코더가 굉장히 그 인상 깊던데? 아 예. 핏이 살짝 안 맞는 거?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또 어떤 맛인가요? 굉장히 지금 리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은 느낄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오늘 리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마음에 든다. 착용감도 너무 좋고 저는 이때까지 써본 이어폰 중에서 착용감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후크를 잡아주는 이 느낌 자체가 너무 안정감이 좋아. 케이블이 되게 마음에 드셨군요. 다른 이어폰에도 이 케이블 쓰세요 그러면. 심갓 커스텀 케이블을 그냥 왕창 사세요. 아 그러면 되겠구나. 심갓 케이블도 케이블인데 이수벤지니어가 지금 계속 착용감이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의 착용감이냐면 정말 귀에 쫙 붙어주는 그 착용감이에요. 사실 웨스턴이라든가 그런 왜 작은 사이즈의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착용감들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유닛이 내 귀를 살짝 눌러서 잡아주는 것 같은 그 기분? 그걸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안정감 있게 들어오면서도 귀에 이압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압감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매우 훌륭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귀에 딱 밀착이 되기 시작하면 보통 여기가 좀 아프거든요. 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너무 좋네. 들어보십시오. 와 이거 매운맛이네요. 매운맛. 매콤하지. 어 네네. 살짝 매콤한 양념을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훨씬 캐주얼해. 아까 그 검은색의 그 깊은 맛에 비하면 이건 훨씬 캐주얼한 맛입니다. 맞아요. 좀 더 강조될 부분이 좀 더 강조된 건 있지만 아까 검은색처럼 완전히 뭔가를 틀어버렸다? 거기까지는 안 간 거지. 플랫한 베이스에서 살짝 중저역대가 강조됐고 그리고 중고역대에서 조금 낮은 부분이 아주 살짝 내려갔어. 살짝 스쿱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쉬었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이제 검은색 노즐 만큼 확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펀한 느낌으로 조금 더 옮겨가면서 그리고 베이스 기타의 영역 거기에 약간 강조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지 같은 곡을 들을 때는 이 이지 곡 자체가 베이스가 윤곽이 없는 베이스예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808 베이스보다도 이게 좀 더 무그에 가까워. 무그 사운드에 가까운 베이스인데 무그 사운드라는 게 이름은 원래 그런 이름이 아닌데 뭉글뭉글해서 무그는 아닙니다. 근데 약간 뭉글한 느낌이 나잖아. 근데 이 베이스가 엣지가 없기 때문에 존재감이 쉽게 사라져. 이게 표현력의 레인지가 좀 좁은 이어폰들에서는 존재감이 쉽게 사라지는 베이스입니다. 그냥 뭐가 막 저역에 뭐가 차있기는 한데 정확한 음이 안 들린다던가 뭔가 이게 움직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베이스인데 지금 이 빨간 맛 사운드에서는 그 베이스가 너무 명확하게 들려. 아 그렇죠. 아주 명확하게 들려서 한음 한음 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부르르 부르르 떠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르세라핌 이지의 맛을 훨씬 더 살려주는 방향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세 노즐 중에서 르세라핌과 가장 잘 어울리는 노즐을 꼽아라 하면 저도 이 빨간 노즐을 꼽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이 케이팝 느낌이네. 케이팝 같은 데에서 베이스 기타 영역을 좀 부각을 시켜주면서 위쪽의 자극은 살짝 낮추고 그러면서도 아주 초고역 쪽은 조금 더 살려줬어.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군데군데 강조점들이 있고 양념이 쳐져 있는 살짝 튜닝된 맛 아주 틀었다의 느낌은 아닙니다. 아까 처음 기본 노즐의 플랫한 맛에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군데군데 살짝살짝씩 이 튜닝의 맛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캐주얼하게 살짝 재미를 가미한 그런 느낌으로 듣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빨간색 노즐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검은색 노즐을 고를 거지. 제 취향은 좀 그쪽이죠. 저도 검은색 노즐을 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립을 지키는 그런 맛도 중요하지만 또 그 깊은 맛은 아무데서나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치. 저희가 아마 들어보는 순서를 빨간색 노즐을 먼저 들었다면 아까 같은 그런 되게 충격적인 표정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 노즐에서 검은색은 너무 익스트림한 차이였거든. 너무 이어폰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기 때문에 무슨 악기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 굉장히 에너지가 과장되는 게 아주 지나쳐서 도핑한 맛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검은색 노즐을 베스트로 선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곡은 검은색 노즐 꽂아주시고 어? 아니야. 이걸로 마지막을 찍기는 좀 아쉬워. 두 곡 갑시다. 어? 두 곡 간다고요? 생각이 있으시구나. 아니, 그냥 좋으니까 한 곡 더 듣자. 왠지 앰프 바꾼 다음에 이 검은색으로 듣고 나면 아쉬울 것 같아. 도핑에 도핑을 더하는 느낌이네. 또 이 하이비 RA2가 앰프뽕 맛 제대로지. 아, 그러고 보니까 듀포엑스 박스에 엑스트라 로우 노이즈라고 노이즈 적은 걸 자랑하고 있었네. 어쩐지 소리가 깔끔하더라. 진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깔끔한 것과 또 다른 맛이 있죠. 다른 세계가 있죠. 어? 그럼 마지막 곡을 제가 두 곡을 추천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은 특별히 보너스 여보 두 곡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로 갈까요? 아, 그러면 한국 곡과 일본 곡 하나씩 들어보시죠.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렇죠. 한일 전. 아, 좋아, 좋아. 가자. 한국 여보와 일본 여보. 한국 여보는 로시라는 가수입니다. 저도 이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디깅하다가 이제 발견했거든요. 오, 목소리가 엄청 매력적이에요. 오, 그래서 OST도 많이 하고 하셨더라고요. 로시의 Something Casual이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오, 근데 로시가 R-O-T-H-Y네요. 아, 네네네. Something Casual. I like something casual 조금 가벼워질까? 하, 돌아오세요, 형. 하, 진짜 할 말이 없어진다. 아니, 목소리가 좋기도 좋지만 노래를 너무 잘하죠. 약간 퇴폐미가 더해진 아이유 같은 느낌입니다. 아, 하하하하. 맞아, 맞아, 맞아. 그렇죠? 제 말이 딱 맞죠? 어, 맞아요. 딱 맞아, 딱 맞아. 그런 느낌이고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운드가... 와, 진짜...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 이게 중요하다. 어, 탯배미가 더해진 아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 들어봐. 와, 형 이거 드럼필인 들으셨죠, 아까? 네. 호르르타다다다다. 호르르타다다 하는데 와... 숨이 넘어가, 숨이 넘어가. 아,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그 목소리의 그 사근사근함도 그렇게 표현돼요. 어, 맞아, 맞아. 내가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은 지금 계속 침을 삼키면서 음악을 듣는데 이야, 이게... 확실히 이게 앰프바를 받으니까 또 다르네. 크... 이 완급 조절이 더 섬세하게 들려. 거기다가 지금 RA2에서 볼륨을 더 세게 밀어넣었어요. 저희 지금 귀가 터지게 지금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로 하이게인 볼륨 50으로 들었는데 이 정도면 이어폰이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까지 오지만 아무튼 저희가 큰 볼륨으로 지금 들었을 때 만족도가 꽉 들어차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얘도 웃기다. EA500 LM이 그 볼륨을 뭔가 아, 못 버텨요 이런 게 아니라 다 받아가면서 어, 밀어줘, 더 줘 하면서 충분히 막 실력 발휘를 더 하는데? 좋은 앰프를 붙여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사운드가 굉장히 여유롭게 잘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금 이제 고가 모델들하고 또 상대평가를 좀 해보자고 하면 고가 모델에서 느껴지는 고역의 청명함? 아,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가격을 감안하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다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꼭 굳이 집어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라면 지금 볼륨을 세게 밀어넣었을 때 고역의 청명함이 살짝 아, 그래도 아, 100만 원대 이런 제품들하고 비교하기는 아직 아쉬움은 있구나 근데 100만 원대 제품이 문제가 아니고 얘는 10만 원도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아, 그렇죠. 말도 안 되지,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이 비교 대상이 적절하게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고역의 청명함이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의견도 의견이지만 아, 그래서 저는 앰플 바를 한 번 받기 시작하니까 와, 이거 다이나믹이 진짜 부지막지한데요? 아, 진짜. 그 지점은 원래 전작서부터도 훌륭하다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EA500 LM에 와가지고는 이야,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가성비 좋다 평가했던 많은 것들을 충분히 제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다이나믹을 들려주고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방금 그런 필인이라든가 그런 걸 들려주는 그 맛? 진짜 그런 부분에서는 100만 원짜리 이어폰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다이다이 비교해도 충분해, 좋았어. 사실 우리가 믹스하거나 곡을 쓰거나 할 때 그 연출에 엄청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고역의 청명함 이런 거는 정말 트집 수준이고 아, 그치. 거기서 아주 깨끗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그 대세라는 게 있잖아. 전체적인 연출이라든가 이런 표현들, 포인트들 이런 걸 듣는 데에는 훨씬 비싼 이어폰들과 비교해도 빠짐이 없어. 맞아. 아쉽지 않아. 이 검은색 노즐과 EA500 LM의 조합을 한 줄로 평하자면 너무 훌륭한 연출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곡의 장면이 딱 넘어가는 순간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줘요. 포인트를 더 강조해주는 그런 맛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저역의 특히나 이제 딥한 그 저역의 강조점과 그리고 고역 부분에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극성 있는 중고역 대역은 크게 강조가 없어. 오히려 살짝 낮춘 기분도 있어. 근데 그보다 더 위쪽에 초고역 대역은 훨씬 더 시원하게 들려주는 맛을 연출해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더 크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음역에 대한 뭐 감동이라던가 격정적인 그런 감정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더 오버돼서 막 흘러넘치는 그런 상황이 와요. 진짜 음악 감상하기에 많은 플러스 요인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훌륭해요. 제가 오늘 리뷰를 진행하면서 계속 찜찜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오늘의 리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진행했던 이 500에 대한 리뷰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무하게 날아가게 되었다. 매우 마음에 걸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찐 마지막 파이널 여보 들어보겠습니다. 부담스럽다. 저의 그 찐 마지막 파이널 끝에 끝 추천곡은 더 바이널이라는 일본 그룹입니다. 키앤아이라는 곡을 소개할 건데 이게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OST거든요. 근데 그 일본 애니메이션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원래는 원장이 라이트 노벨이래요. 루프 7회차 악역 0에는 적국에서 자유로운 신부 생활을 만끽한다. 특이한지는 모르겠는데요. 평범한데? 평범한 건가? 네.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내가 뒤쳐줬구나. 원래 이쯤 제목은 길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뭔가 좀 이해하기 힘든 문화가 섞여 있었어요. 저한테는. 아니 벌써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감이 오지 않아요? 나 진짜 감도 안 오던데 이걸로 무슨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바로 제목만 들어도 대략 어떤 스토리가 펼쳐지겠구나.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데? 경험의 유무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인사이트가 없구나. 나이길래. 아니 원래 언젠가부터 이 라이트 노벨이 스토리를 제목에 다 반영하고 있어요. 함축해서. 그래 알 것 같아. 아니 이 작품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트렌드 안에 있구나. 그리고 악역 영예 시리즈가 또 유행이에요. 유행 한참 지나갔지. 나는 악역 영예라는 단어도 되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아 그것도 몰라? 네. 게임을 안 하니까. 아 그게 게임에 나오는. 내가 일반인인지 네가 일반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채널 분들은 많이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에선 내가 일반인이긴 한데. 어? 무슨 소리예요? 운정동 무시하지 마세요. 파주 운정동 주민 여러분 악역 영예가 뭔지 모르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노래는 키앤아이 들어보시죠. 매우 훌륭합니다. 엔딩곡이죠 이거. 모르죠. 애니메이션을 못 봤으니까. 딱 들으니까 엔딩곡인데.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건가요? 전형적인 엔딩곡 스타일인데. 아니 요새 안 그래도 OST 좀 주문을 받아가지고 오프닝곡 엔딩곡 두 곡을 써야 돼.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남들 노래를 쭉 들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형적인 엔딩곡인데 이거. 어 이번 곡하고 궁합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아 그쵸? 여보를 잘 살려주는. 아니 그러니까 궁합이 좋다는 의미가 이게 EA500 LM의 베스트를 들여줬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이 트랙이 EA500 LM의 특히 이제 검은색 노즐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런 의미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 왜냐하면 방금 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인 뭐 애니송 특히나 아니면 락스타일의 애니송 계열의 그런 사운드이기는 한데 이런 곡들의 약점을 이 검은색 노즐이 되게 잘 커버를 해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킥에서의 이 푸근함이 일단 밑둥을 너무 잘 받쳐줘. 아 그쵸. 킥이 둠둠 하고 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일본 믹스 특유의 좀 이게 날카로울 수 있는 그런 면들을 좀 덮어주는 킥이 전반적으로 그걸 편안하게 좀 덮어주는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그 위에 보컬이 짠 올라오는 그 대역은 굉장히 선명해. 아주 선명하지만 뭐 치찰음 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날 서 있지 않게 적절한 선을 잘 유지시켜준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뭐 피아노가 나오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도 저희가 계속 이 EA500 LM의 검은색 노즐에서 공간을 되게 잘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트랙이 좀 옹기종기 너무 모여있는 거를 살짝 풀어준 그런 느낌을 가미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랙의 원래 사운드보다 좀 더 도움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사실 이 곡을 들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고역의 청명함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믹스들이 사실 고역의 정보량을 막 너무 많이 우겨 넣어놔. 그렇죠. 사실은 거기서의 변별력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보컬, 하이엣, 심벌 이런 고역 대역 사운드들의 질감이 좀 엉겨붙어버리는 그런 너무 과밀한 그런 사운드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팝에 비해서 근데 지금 EA500 LM의 이 가격적인 한계는 딱 거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검은색 노즐의 사운드가 초고역을 살짝 밝혀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그 질감의 아쉬움 너무 좀 복잡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살짝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10만원 언더의 이어폰에서 어쩔 수 없는 정말 이거는 여기서 바라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한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대세의 지장 없습니다. 갑자기 또 순간 잊고 있다가 10만원 언더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평가 자체는 좀 불합리한 평가예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게 아쉽다고 말하면 안 돼. 근데 그만큼 저희가 평가의 기준점 자체를 한참 높여놓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별로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진짜 저희의 오늘 EA500 LM에 대한 평가들이 여러모로 여러분께는 그냥 가성비가 되게 좋은 제품이 나왔나 보다 정도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저희는 오늘 사실 어느 정도 충격이야. 그렇죠. 좀 충격이 있었어. 저희가 지금 검은색 노즐의 사운드에 받은 충격은 생각보다 좀 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는 평상시에는 플랫한 사운드를 좀 더 지향하고 거기에 가산점을 주는 편인데도 오늘 기본 노즐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데요. 여러모로 좋아. 확실히 특징도 있고 검은색 노즐 덕분에 사실 오늘 EA500 LM이 더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기본 노즐도 충분히 좋았지만 기본 노즐만 가지고는 아 가성비 좋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검은색 노즐을 끼는 순간 그게 아니게 됐어. 이건 가성비를 떠나서 가격을 한참 넘어버린 그런 감동을 들려주었다. 이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듀포엑스도 그렇고 EA500 LM도 그렇고 가격 너무 훌륭하네요. 여러 가지로 오늘 심갓이 해냈습니다. 확실히 해냈습니다. 낼 때마다 뭔가를 갱신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심갓이 다음엔 또 이제 뭘 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이래놓고 다음에는 EA1000 LM 뭐 이런 거 내는 거 아니겠지? 그럼 곤란한데? 얼마나 더 좋은 걸 만들어낼지 진짜 궁금하다. 2000 LM, 3000 LM 갑시다. 한 5000 LM쯤 한번 가봅시다. 너무 좋죠. 기대됩니다. 고가 모델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행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서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네가 계속 그 제목을 얘기하는데 너도 감지하지 못하는지 모를 그 어색함?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 뭔가 내가 지금 루프 7회차 악역 영예가 어쩌고 이걸 해야 되는데 라는 그 압박감이 모든 그 리뷰에 대한 압박감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어. 아니 압박보다는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근데 많이 쓰는 단어야. 많이 쓰는 제목이야. 어디서 그렇게 많이 쓰나요? 너 악역 영예로 검색한 거 해봐. 되게 웃긴 게 악역 영예 치잖아. 악역 영예 갤러린 또 뭐야. 그래서 악역 영예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 장르야. 아 장르? 악역 영예물이라고 있어. 와 근데 난 보세요. 악역 영예물은 여성양 오토맨 게임이나 만회의 악역인 기종 영예가 주인공이면 여기에 당최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여성양 오토맨은 또 뭐며 아마 이게 대표적일걸? 여성양 게임에 파멸 플래그밖에 없는 악역 영예로 환생해버렸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 이 문장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 응. 여성양 게임에서 여성양 게임은 뭐예요 그러면? 여성 취향의 게임 여성 취향의 게임? 여성들이 하는 뭐 연애물 같은 거 아아 그런 거 연애 시뮬레이션인데 여성용 아 여성용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들이 나오잖아 아 그렇네 근데 여기서 파멸 플래그밖에 없다고 이 캐릭터는 파멸밖에 없어 악역 영예니까 뭐 귀족집 자재나 아 귀족집 자재나 그런 영예 그거 말할 때의 영예 근데 악역이야 그러면 이 악역은 그 엔딩으로 갈수록 파멸밖에 없잖아 아 근데 그런 파멸할 캐릭터로 내가 환생을 해버린 거야 왜 이 세계물 같은 거 환생하면 내가 어떤 뭐 게임 속 세상의 캐릭터가 되거나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그중에 하필이면 내가 악역 영예가 된 거야 파멸로 갈 수밖에 없어 어 근데 이제 파멸을 면하려고 애를 쓰겠지? 주인공이? 그런 내용이죠 네 제목만 봐도 벌써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아 이제 조금 이해가 생겼습니까? 아 네 일단은 문장을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일반인의 범주는 아닌 것 같아 예전에 독일어 공부 배우고 수업시간에 어 그런 기분인데 전혀 익숙하지 않아요 어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채널에 다수는 이걸 보자마자 안다는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아 사실 나도 공부해서 한 거야 이게 내가 뭐 책 본 것도 아니야 무슨 공부를 어디 뭐 학원이라도 다니세요 아니면 인강 들으세요? 어딜 가면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공부에는 그래서 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밤마다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있어 형 전 끝난 것 같아요 그런 견지에서 저는 끝났습니다 근데 네가 이런 걸 다 알게 돼도 우리 방송이 성립을 안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들어 네가 몰라야 이게 방송이지 그렇지 그것도 제일 잘할 것 같은 내가 몰라야 네가 이걸 알게 되면 우리 방송 그날 끝이야 우리 방송이 성립을 안 할 것 같다